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행사는 한 해 동안 좋은 성력을 얻은 애견들만을 특별히 초청해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로써 애견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암자표를 받으신 분들께 연맹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암자표와 공로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전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동의 농산식품고사나 전동의 대단으로 혈통보존비 등록 애견 전문의 양상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연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애견 단체로서의 가입을 받도록 성숙한 애견 문화 정상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함께 계신 애견 가족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 나누어 가치기를 빌어 맞이하십니다. 겨울철 추위에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